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잘했어요 한번 더 보고 3,4,4 갈숲에 있는 바람 그대 한자집가 흐르는 볼소리 님의 노래인 말 내 마음에도 가볍지 떠돌고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만 차오래 눈처럼 해야 돼요 혼자 계세요 자 바람만 차오래야 바람만 차오래야 그렇지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약간 인마의 차오와 비슷한 래여야 돼요 바람만 이거 안 봐도 되잖아요 바람만 차오래 호 시작 바람만 차오래 바람만 차오래 저번 시간에 아는 사람 손 드세요 한번도 여기 안 나와서 한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 손 드세요 빨리 1분당 1분당 저번 시간에 안 나왔던 사람 손 드세요 두 명을 제가 기억하는 게 여자 두 명이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1분당 손 드세요 한번도 안 나왔던 사람 다 남았어 2분당 한번도 안 나왔던 사람 손 드세요 저도 나왔어요 저도 나왔어요 어제 아니 나온 사람 참견하지 말고 안 나왔던 사람 손 드세요 안 나왔던 사람 손 드세요 2명이요 자 선일병님 먼저 나오시고 빨리 빨리 나오시고 빨리 나오시고